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썰썰썰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많이 생방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조합해왔는데요 일단 첫번째 질문 존버하면 4천시 좀 싸게 살 수 있냐? 성조님 제가 존버하면은 성조님한테 좀 싸게 살 수 있나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일단 정답부터 놓겠습니다 안돼요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따 알려드리고요 두번째 그래픽 카드는 언제 사는게 좋은가요? 무덤 들어가기 전에 사면 가장 최신식을 쓸 수 있죠 아 농담이고요 이것도 이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신제품의 가격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라 제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썰 시작하겠습니다 존버하면 4천시즈 싸게 살 수 있는가 일단 2070 슈퍼에서 3070 넘어갈 때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매달 그래픽 카드 가성비 표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있던 데이터인데요 3070이 67만원 정도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70 슈퍼는 그 당시 5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개의 성능 차이가 꽤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 QHD에서 얘 200% 성능이면 얘는 155%죠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린다면 대충 얘는 100%고 얘는 77% 그래픽 카드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반 혹은 두 단계 차이 날 정도로 크죠 얘는 2080Ti와 매우 흡사한데 2070 슈퍼면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 차이는 10만원밖에 나지 않아요 과연 소비자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3070을 선택합니다 2070 슈퍼 사시는 분도 매우 드물었어요 그럼 엄청 싸게 팔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가격은 별로 안 내렸어요 아니 성주님 근데 이 정도면 10%쯤 내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 10%라 62만원에서 56만원이면 1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2070 슈퍼의 출시가격은 약 60만원 정도 출시가 됐습니다 저거 25,000원 오는 겁니다 왜 올랐냐면 10월달, 11월달에 이미 단종수순에 들어가서 가장 저렴한 제품들은 다 떨어지고 수입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었고요 중가 정도 되는 애들만 남아있어서 62만원이 찍혀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짜투리들이 소매물들 미리 받아놓은 모물들 있잖아요 아니면 총팔들 미리 소량 좀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온몸 비틀기에서 한 푼도 안 남기고 판다는 마음으로 그냥 56까지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폭 진짜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4만 내린 겁니다 얼마 안 내렸죠 그러니까 단종될 때까지 존버를 했는데 심지어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존버를 했는데 3,4만 내린 겁니다 별 메리트가 없죠 차라리 나오자마자 사는 게 더 맞지 과연 2070 슈퍼만 그랬을까요? 3070도 4070에 밀렸죠 3070 아직도 단종이 안 됐습니다만 신제품 나왔을 때 이 4070 나왔을 때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65만원입니다 68만원 하는 게 약 3만원 정도 내렸어요 3만원 단이에요 2만 몇 천 안 내렸습니다 얼마 내렸습니까? 5%도 안 내렸죠 5%도 안 내렸고 이 당시 4070은 84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84만원이면 매우 비싼 것 같은데요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3080 정도의 성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3070을 사는 유저가 여전히 조금 있었지만 가격도 내리고 했으니까 그래도 대부분 여자가 4070을 사려고 했죠 실제로 제 추천도 4070으로 들어가 있고요 4070이 가성비 안 좋다고 깠지만 가격도 올랐고 그렇지만 4070보다는 4070이 좋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꾸준히 흘러왔던 걸 돌이켜보면 존버해봤자 싸게 못산다 입니다 싸게 못사요 다만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중고가격은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쇠거 가격이 저렇게 내렸는데 중고가격이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신제품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비슷한 비용으로 지불했을 때 중고가격은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봤자 중고가격에서 중고가격이 내린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 심하게는 아니고요 쇠거 가격이 3, 4만원 낼 때 중고가격은 10만원, 15만원 내렸다 정도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70급 기준으로만 받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80, 90은 좀 다르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뭐 다르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단종되기 직전 대봤자 1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렸고 5만원, 10만원 그게 가격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10% 더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종되기 직전이면 다른 데에 넣는 비용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전세대 칩셋 단종시키고 아예 그냥 신형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비용으로 더 비싸게 더 많이 남겨먹고 팔아먹자 이게 엔비디아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버에 세워봤자 4천시즈는 싸게 사기 어렵습니다 중고가격은 이상 자 그러면 앞에 걸 보면 두 번째 거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픽카드는 과연 언제 사는 게 좋은가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사는 게 최고는 아니고요 그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그럼 내가 못 쓰잖아요 언제 사야 되냐면 신제품 출시하자마자 바로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 거품 묻어있는데 너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좀 더 부어한 설명을 드리자면 나오자마자 바로 사면 거품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네요 그러니까 출공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톰워크도 있고 벤투스도 있고 그 위에 중국급인 울트라도 있고 완전 최상급인 머스트잉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죠 이 다양한 제품이 좀 더 나와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출시되고 한 달쯤 됐을 때 혹은 출시되고 3개월쯤 됐을 때 이 사이에 사세요 이게 갑자기 물량이 부족한 시기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피하시고 출시되고 한 한 달에서 두 달쯤 됐을 때 그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그래픽카드는 2년 터무 나오니까 길게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차피 제가 정리해놓은 가격 보면 2070 슈퍼 2070 출시 당시 60만원입니다 단중될 때 얼마입니까? 57만원 3만원밖에 안 떨어져요 2년 지났는데 3만원밖에 안 떨어집니다 3070 출시 당시 얼마입니까? 67만원입니다 단중되기 전에요 65만원이요 2만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2년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4070 지금 얼마입니까? 제일 싼 거 사면 80만원 정도 합니다 얘 처음 출시했을 때 얼마입니까? 84만원이죠 4만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 있으면 신제품 나오는데 돼요 이거 봤을 때 단중되기 직전 대봤자 2만원 5만원 사이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그거 생각하고 출시 초기에 사는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현역으로 오래 쓸 수 있고 나오자마자 단중되기 전까지도 별로 가격이 안 떨어지고 물론 예외적으로 옳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40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때문에 물량이 단중되고는 안되도 계속 필요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살 때 240이었는데 얼마전에 중고로 팔 때도 230에 팔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240에 사서 280에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일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 보통은 오르진 않습니다 오진 않고 그 가격에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다 끝에 대해서 살짝 꼬리치듯이 내리는게 끝이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사는게 가장 비슷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살 때 카드 청구 할인이나 아니면 특가 가끔 하죠 출시 초기 특가 물론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놓치지 말고 주시는게 여러분한테 가장 현명한 지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번째 답변 간단히 끝나버렸고요 마지막 세번째 신제품 가격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거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1070은 379달러로 40만원 후반 정도에 판매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70 슈퍼 때 갑자기 크게 올려서 499달러에 팔았어요 이때 뭐 RTX라고 이름 싹 바꾸면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RTX 알죠? 네이트리싱 추가하고 이래가지고 좀 올랐던 걸로 기억하네요 DLSS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신기능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판다라면서 60만원에 팔았거든요 갑자기 10만원 넘게 올랐어요 이게 40몇만원짜리 뭐 비싸봤자 50만원짜리가 60만원 되면 얼마 올랐습니까? 20% 넘는거죠 크게 올렸는데 그리고 또 3070은 뭐 개관천산했는지 그 가격 그대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3070, 3080이 진짜 인기를 판매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3년동안 장사하면서 가장 성수기였어요 물론 그것도 채굴 때문에 성수기 시간은 짧았습니다 한 반년 성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개고생을 했는데 여하튼 이때 많이 올라와서 아니 아니지 이때는 가격을 똑같이 해서 거의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10% 오르긴 했지만 거의 큰 차이 안나게 60만원이나 67만원이나 큰 차이 안나죠 그리고 좀 더 좋은 성능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4070 오면서 또 100달러 올려버렸네요 많이 차이나죠 67만원이었던게 84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환율로 따지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죠 아닌데요 성장님 4070 좀 싸던데요 이건 4070 슈퍼 출시하고는 안돼요 50달러 할인 들어가서 내렸는거고 4070 슈퍼가 지금은 599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쓸만한 4070 슈퍼는 얼마입니까? 90만원 95만원 하죠 그래서 현환율로 보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70은 어떨까요? 아니 황 회장이 진짜 괴가천선에서 억 억 배부르다 이번엔 하래에서 499달러 팔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까지 엔비대는 가격을 꾸준히 올리기만 했어요 공식적으로 내린거는 그나마 슈퍼 나올 때나 TI 나올 때 조금 찔끔찔끔 33dc 옅다 하고 50달러 이렇게 내려주는거지 출시할때는 계속 올렸습니다 꾸준히 그럼 결국 이것도 동일한 가격에 팔거나 한단계에 올릴 확률이 높겠죠 뭐 이전거에 맞춰서 499, 499였으니까 요거는 599, 599 그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쳐도 얼마입니까? 현환율로 95만원 50달러 쓸금을 올려서 내서 649달러면요 104만원 결국 100만원 정도 나올걸 봅니다 만약에 올리지 않고 599로 한다 쳐도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1450원까지 올랐는걸 알고 있는데 이게 1500원 근처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푼도 안올려도 100만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070이 407분보다 쌀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성능적으로 뛰어나다면 살만한 값어치는 있겠죠 그래서 성능을 예측하고 싶었는데 쿠다코 개수수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들어요 일단 코어 숫자가 별로 안 많습니다 별로 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소변에 조금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 했으니까 클럭을 땡겨 올리겠죠 그리고 같은 코어 숫자를 가지더라도 코어당 성능이 달라지겠지 신형인데 설마 똑같은 성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5070은 그래도 4070Ti 4070Ti 슈퍼 정도의 성능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대략적으로 20-30만원 치는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20-30만원 치 똑같은 가격이 나왔을 때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말이 뭡니까 4070 슈퍼 지금 사도 되나요? 할 때 지금 사시면 대충 한 20만원 치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하지만 2-3개월 더 쓰고 그만큼 손해보는 느낌일까 한달에 10만원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겨울방학도 있을거고 맞죠? 그리고 연차 몰아싸야되는 기간도 왔잖아요 이게 돈으로 잘 안주려고 그러는요 회사가 그런거 생각했을 때 지금 놀고 싶어가지고 PC방 가는 비용 생각하면 또 뭐 쌤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살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제가 보기엔 한 20만원 치 손해보는다 라고 언급을 드린거에요 5070Ti는 약 9000개 코어가 나오는걸 보니까 이거는 4080 정도를 잡을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예상한데 성능은 틀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70 말고 80급이나 90급 가격도 예상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080이 처음 나왔을 때 17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에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170만원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게 현환율 계산하고 가격이 전에 안올렸다 쳐도 180만원일거고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올랐을 때는 200만원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180에서 200 사이가 제 생각이고요 50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90 마지막에 엄청 가격이 올려놨죠 이거 봤을 때는 절대 싸게 안 나옵니다 250만원에 나올 리가 없어요 적어도 300만원 초반 정도 나올걸 보고요 좀 높게 나오면 300만원 중반 정도로 예상합니다 물론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희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게 마땅히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남을 거 아니야? 할텐데 아니에요 구매자가 줄어들어요 그냥 이번 시대 건너뛰고 갖고 있던 걸로 쓸란다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조립비로 추가로 벌 수 있는 거 못 벌게 되는 거죠 손님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특히나 경기도 안 좋은데요 특정계층 빼고는 사지 않는 그런 그래픽카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제 예상이 틀리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바이크 위치 바꿨는데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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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